이번엔 17번 들어갑니다. 다인자 중간 유전 포함 가계도고요. 정답률 28%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새로운 유형이었고 EBS 조금 변형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형질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요. 가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large a, small a가 있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고 세 가지 표현형이래. 그럼 중간 유전이라는 얘기야. 중간 유전 가계도 이것도 새로 왔어요. 자, 나가 있고요. 나는 세쌍 유전자, 그래서 다인자 유전 가계도입니다. 다인자 유전 가계도가 처음 나왔어요. 대문자수로 결정된다. 똑같은 얘기해놨고. 자, 그리고 가계도 1번부터 8번, 8명이 있죠? 자, 가의 표현형, 가의 표현형, 기억, ㄴ, ㄷ 이것만 나타냈고 그리고 1, 2, 3, 6, 7에 E와 HRT 전부 다 대문자들의 합입니다. 이건 가에 대한 거에요. 중간 유전. HRT는 다인자의 대문자들의 합을 줬어요. 이게 독특했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아래 더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구성원 1에서 small a, large a, large a는 7번, 즉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야. 상염색체. 그리고 large t는 8번, 즉 large t만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독립과 연관 상태를 줬어요. 그리고 2, 4, 5, 8은 나, 즉 다인자에 대한 표현형이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에 대한 게 중간 유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large e, large e, large e, small e, small e, small e가 모두 달라요. ㄱ, ㄴ, ㄱ 이렇게 다를 텐데 자, 여기가 이게 다 ㄴ이에요. ㄱ입니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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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이거 잡는 게 첫머리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ㄷ이고요. 자, 이게 ㄴ인데 얘들의 유전자에 그냥 한 번에 나타납니다. 중간 유전 가게도는 표현형이 그대로 유전자인과 1대1 매칭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가정을 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얘가 동형 접합이 될 수 없습니다. large e, large e라고 하면 얘가 large e, small e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얘가 또 large e, large e,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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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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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얘들은 이게 아닌 기억은 large e, small e라 이거지. large e, small e. 알겠지? 자, 이거로 정리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이 large e, small e가 되고요. 얘는 1번에서 스몰 2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스몰 2 스몰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라지 2 스몰 2고요. 얘도 라지 2 스몰 2 3번은 라지 2 라지 2가 되겠습니다. 7번 둘 라지 2 라지 2 4번 8번은 라지 2 스몰 2 알겠지? 이거 잡는 게 첫머리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번에 대한 이 조건들을 여기다 써보면 돼요. 자, 뭐라고 돼 있느냐? 스몰 2에 라지 H와 라지 R이 같이 있다 그랬거든. 그리고 라지 T가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지 T가 자, 그리고 1번에 대한 조건이 이게 대문자들 전체 합이 6이래요. 그럼 여기가 라지 H, 라지 R, 라지 T가 되어야 6이 되겠지. 자, 이 1번으로부터 5번이 유전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몰 2가 있겠죠? 스몰 2에다가 라지 H, 라지 R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T도 있을 거야. 근데 나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고 자, 5번에 대한 조건들이 여기에 추가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과 2번도 아직 모르겠고 6번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얘랑 똑같죠? 5번과 라지 H, 라지 R, 라지 T 이 연관 상태를 계속 일일이 쓰는 게 좀 복잡해요. 자, 6번 남은지 모르겠고 자, 이번엔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이걸 좀 위로 써볼게요. 자, 여기가 라지 1, 라지 2인데 말이죠. 자, 3번에 대한 정보가 여기 2라고 돼 있어요. 대문자 다 합이. 그러면 2개 E 끝났죠? 그러면 나머지 스몰 H, 스몰 H, 스몰 R, 스몰 R, 스몰 T, 스몰 T가 결정돼 버립니다. 그럼 이걸 갖고 7번한테 줬겠죠? 자, 7번도 라지 2, 라지 2인데 스몰 H, 스몰 R, 스몰 T가 됩니다. 자, 7번은 대문자가 3인데 이것만 갖고는 아직 어디 대문자가 추가 들어갈지 몰라요. 놔두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라지 2, 스몰 2만 알 수 있고요. 자, 8번 같은 경우도 라지 2, 스몰 2인데 3번한테 받으니까 스몰 H, 스몰 R 나오고 스몰 T 이거까지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8번과 5번이 우리가 연결해야 돼. 자, 이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2, 4, 5, 8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대요. 2, 4, 5, 8, 나, 즉 다인자의 표현형이 같대. 얘가 대문자가 기존에 3개가 있죠. 그럼 얘는 대문자가 나머지에서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에서 3보다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8번은 소문자가 3개니까 많아봤자 대문자가 3개 이상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둘이 공통표현용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대문자가 이렇게 3개를 가지면 된다 이거지. 여기는 스몰 H, 스몰 R, 스몰 T. 오케이? 자, 여기 나오니까 나머지가 줄줄 풀립니다. 자,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라지 E, 스몰 E였죠. 자, 그럼 스몰 T를 여기서 받고 라지 E는 여기서 받아야 되니까 스몰 H, 스몰 R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스몰 T를 여기서 이제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2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5번과 대문자가 3개가 돼야 되니까 라지 H, 라지 R, 라지 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 6번한테 이거를 받아왔겠죠. 그래서 스몰 H, 스몰 R 되고 나머지 하나는 몰랐는데 6번이 대문자가 5래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이 스몰 E, 라지 H, 라지 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라지 H, 라지 R 그리고 라지 T 이렇게 되고 4번과 8번이 표현형이 같아야 되니까 스몰 H, 스몰 R, 스몰 T 이렇게 됩니다. 자, 7번. 여기서 받아와야 되는 거라 라지 E, 스몰 H, 스몰 R 그리고 7번이 대문자가 3개여야 되니까 하나, 둘, 여기 대문자 하나, 끝입니다. 연관만 표기만 꼼꼼하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A는 4다라고 했는데 A라고 하는 게 2번이거든요. 2번을 감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이죠. 맞고요. 구성원 4에서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구성원 4를 보니까 라지 스몰 H, 스몰 R에다가 라지 T 독립이니까 가능합니다. 6과 7 사이에서 나의 표현형이 몇 가지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나의 표현형을 보면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2는 자, 0과 2, 1이니까 3과 1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0과 1이니까 1과 0이거든요. 그러면 4, 3, 2, 1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라고 해서 틀려서 정답은 기억과는 3번이 되겠다. 자, 요 문제는 가장 어렵고 다인자구 연관 표기하는 게 길어서 자, 5분 풀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분 풀어. 수치해 superior star 6분 풀어. 숙자 8분 수치하세요. 남잉 4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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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